미치! 누구야? 누구야? 와우 너무 예쁘다 제가 50만이 되었으니까 비디오빌리즈에서 50만 축하케이크를 보내주셨어요 아 정말 크고 너무 맛있게 보여요 저한테는 초코가 너무 좋아해서 와 얼굴까지 들어가 있네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맛있게 한번 열어볼까요 그러면 여러분도 보고싶어서 저도 보고싶어서 열어볼게요 와 짜잔 짜잔 어떻게 열어야 되지? 어떻게 해야돼요? 짜잔 와 또 하나 새로운 소식이 있어요 가져올게요 잠시만요 제가 너무 늦게 받았어요 얼마 안냈어요 받는데 따다다당 따다당 따다당 와 느낌이 좋네요 네 이제 그러면 실버 버튼 옆에다가 놔두고 케이크 먹자 렛츠고 안녕하세요 예쁜 남자 브릭트맨입니다 오늘의 메뉴가 비디오빌리즈에서 보낸 500 500 500 50만인데 50만 구독자 축하케이커를 먹방 하겠습니다 같이 먹을거는 구구 아이스크림도 준비했고 허쉬우유도 준비했습니다 아 실버 버튼도 받았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잘라서 먹을게요 짜잔 이렇게 잘랐습니다 네 먹을게요 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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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원래 타이어트 하고 있는데 네 먹겠습니다 와우 진짜 크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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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맛있네 아쉽게 먹기 고춧가루 매콤한 고춧가루 아삭아삭 아삭아삭 고춧가루 아 케이크가 진짜 맛있게 잘 됐네요 그런데 케이크가 너무 커요 너무 커서 이거는 가족들이랑도 나눠서 먹고 조금 옆집들한테도 조금씩 이제 줘야 될 것 같아요 알함드릴라 오늘도 그런 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 지금까지 이렇게 50만원 되는거 여러분들 덕분이에요 더 열심히 하고 더 멋진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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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디가 너무 많아서 옆집 남아서도 먹을게요 킬디가 너무 많아요 Q.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큰 케이핑의 드 defender. 진짜 전문으로 케이틱에 큰 거 들어가는데 너무 커서 우리 다 못 먹어서 아유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